오늘은 송정구 역사 자체에 대해 향나무 밑에 요 향나무 밑에 이런데를 좀 깨끗하게 해 보겠습니다 요 밑으로 한번 쫙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번 비벼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이어 설명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쪽편에 이렇게 양 사이로 똑같이 뺏습니다 하나 조금 뺏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예출기를 끈으로 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 하며 요렇게 두고풀로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예출기를 잡아 나왔기 때문에 두고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라는데 여기에서 한참 하다가 보면 둘이 짧아져 가지고 잘 안나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다 빠지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풀 맞는 곳에 안에다가 이 기계를 풀 맞는 곳에 안쪽 풀에 푹 눌러 주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빠지고요 지금은 양 사이드로 하겠습니다 양 사이드로 해 가지고 시동을 일단은 그러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? 이렇게 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